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 호우라는 곳이고요 한국 최초 푸드 라이센스 매거진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에서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파스타로 유명한 맛집이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분위기 내고 싶은 날 파스타 땡기는 날 오시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고요 저희 소란이 얼마 전에 케이크라는 정규 3집을 냈습니다 아마 올리브 매거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좋은 음악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i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